보신 것처럼 은평세길에 대한 지역별 민심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10년이 넘게 진척이 없던 은평세길이 오세훈 시장 임기인에 성사될지가 최대 관심사인데요. 지난달부터 종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 시위가 이어지면서 이슈가 된 은평세길. 이번에는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취재한 지역신문 기자를 통해서 현장 분위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로구정신문 최준용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지난 10일이었죠. 종로구 평창동 주민들이 이제 서울시청 앞에서 은평세길 반대 시위를 진행을 했죠. 거기에 현장 취재를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주민들이 또 얼마나 참석을 했고 당시 상황은 어땠는지 좀 전해 주실까요? 네, 지난 10일 오전 8시 반부터 서울시청 앞에는 부안, 평창동 등 종로 서부 지역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요. 기본권 투쟁이란 머리띠에 은평세길 결사반대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있었습니다. 9시 경이돼서 40여 명이 모이자 종로 서부연합대책위원회 강정실 공동위원장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존 400명의 진정서에 더해 850명의 서명을 추가로 서울시에 접수했습니다. 이어 집회를 갖고 구호를 외치며 시청 주변을 행진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은평세길에 대한 행복추구권 침해뿐 아니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신분당선과 강북횡단선 세검정역을 건립하고 자연경관지구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철폐하라는 헌법에 명시된 세 가지 기본권을 요구하는 집회였습니다. 서울시 집회 현장에서 만난 종로 지역 주민들 은평세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데요. 교통체중에 대한 다른 해소방안에 대한 의견은 없었습니까? 이 지역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지역으로 구기터널로 들어온 차량들이 우회할 곳이 없어서 모두 자아문터널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하철도 없고 버스 노선도 적은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직장인들은 교통체청을 피해 오전 7시 전에 출근하고 오후 8시 이후 귀가하는 실정입니다. 광화문에서 주말마다 열리는 집회에 버스 노선이라도 변경되면 걸어서 이동하는 일이 또 빈번하다고 하고요. 여기에 은평세길 그리고 신영동과 성북로를 연결하는 평창터널까지 지금 계획되고 있는데요. 지금도 상습 정체를 넘어 교통지역이라고 하는 이 지역의 교통수요를 강북횡단선과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등 철도 중심의 교통대책으로 분산하는 방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은평세길의 출근은 현재 계획 중인 자아문로가 아니라 용산이나 다른 지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찾아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이곳은 서울 시내 유일하게 지하철역이 없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종로지역의 반대 여론은 10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 다시 불거진 반대 여론에 지역 정치권까지 동참한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9월 26일에 주민들이 청문회를 주최했고요. 이 자리에 최재형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의원과 구의원이 출석을 했습니다. 11도 시청합 집회에는 전현직 구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곽상원 지역위원장과 이종걸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이기도 했고요. 모두 한결같이 은평세길을 막겠다는 의지를 보였었는데요. 종로는 정치일본 지난 명분으로 선거 때마다 거물급 인사의 전략 공천이 이루어진 지역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지하철 연결 등의 공약을 내세우고 당선 후에 말들이 바뀐 모습을 보여서 지역 주민들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종로 서부지역은 보수, 동부는 진보 성향으로 알려졌지만 내년에 다가온 총선에 은평세길이 서부지역 표심에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정치인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겠죠. 네, 주민 청문회 후 지역 정치권이 오세훈 시장을 만났습니다. 은평세길에 대한 서울 시장의 반응도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 은평세길과 평창터널은 2008년 오세훈 시장 때 처음 사업이 추진이 되었었는데요. 당시 1만여 명의 반대 서명과 2011년 오 시장의 퇴임으로 중단되었다가 오 시장이 재추임하면서 다시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9월 26일 주민 청문회가 열리고 10월 5일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과 윤종복 시의원, 김아영, 박희연 구의원이 오세훈 시장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오 시장은 배석한 시청 담당자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지시하면서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는데요. 최 의원 등은 종로 구민의 고통에 대한 대책과 은평세길 계획 중단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일단 주민 설명회를 못 열도록 해서 추가 진행을 막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다행인 것은 고도 제한 문제에 관해서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최대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 시장과의 면담 결과를 전해들은 주민들은 앞으로도 1인 시위 등을 통해서 단체의 행동을 이어나가고 서울시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은평세길 추진에 대한 종로 지역의 민심을 취재한 종로구정신문 최준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